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? 어? 소리.. 소리 좀 안 들어서.. 어? 소리.. 안녕하세요 기동이에요! 재열이에요! 저희가 각자오팡을 ASM을 버전으로 해보려고 준비했어요! 한 명은 짜장면! 한 명은 짬뽕! 골라부터 달아볼게요! 그래서 이긴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! 네 소리 저러요? 우와! 까악! 까악! 자, 딱방에서 긴 사람이.. 골라볼까요? 각각이 뭐야 이뻐! 잡으면 돼요! 소리내면 안 돼? 네! 제가 가볼게요! 제가 가볼게요! 노래 좋아했어요! 저도 아파도 짱도 랬네!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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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! 그럼 저는! 짜장면을 먹을게요! 중간중간 게임하면서 먹을게요! 저부터 한번 비워볼게요! 아! 맛있겠다 미치겠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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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미쳤어요! 간짜장은 양파랑 같이 먹어줘야 돼요! 안 Rag crib contest 저게 고춧gue 오랫동안 닭 있을 땀 다 arguments 고춧ピ living 간짜량이 역시 맛있네요 저는 자돌장 와 맛있겠다 맛있어 역대급이야 다음은 간쇼 새우를 먹어봅시다 간쇼 새우를요? 네 다음은 이거 미안해 미안해 응? 잠깐만 내가 진짜 먹었나? 간쇼 새우를 마저 소리가 새우나 오더라 시작할게요 아... 제대로 먹을게 한 번 깔주세운소 한 번 깔주세운소 음 미쳤어 와 진짜 맛있겠다 엄청 달달하고 엄청 매콤해요 달콤한 것과 매콤한 것의 조합 와 저게 미쳤다 맛있지? 진짜 맛있다 이거 맛은 어때요? 딴 데 비해서 특별한 거에요 맛없는 짬뽕지 가면 고춧가루만 밖에 안 나잖아요 불맛이 적당히 나가지고 해물맛도 많이 나죠? 진짜 맛있어요 저도 짜장면 먹어볼게요 맛있는 짜장면 집을 안 물려야 되거든요 너무 안 달아서 너무 좋아 핫없는데 너무 달아 설탕 맛이 너무 많이 나 안 물려요 안 물려요 안 물려요 아 아저씨 왜 물어 안 물린다고 그러길래 진짜 안 물려나 한번 해봤어요 불렸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 ASMR 깜빡했어요 열받아서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멈추겠어요 ASMR 까먹으면 안 돼 오케이 이거 살짝 더 적용이 되는 거예요? 까먹지 마세요 아 아 아 아 아 어 소리 소리 좀 안 들어서 육성을 내면 맞는 거예요 육성을 ASMR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예전부터 ASMR 나오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장비를 못 사다가 이번엔 질렀어요 질렀어요 이쪽에는 짬뽕 이쪽에는 짜장 아주 그냥 이게 진짜 장빵이네요 그치 여러분들은 짬뽕 짜장 맛 중에 뭘 더 많이 드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음식이 안 된다면 한 대 맞고 짬뽕 한 대 먹어봐야 될까요? 저의 룰이 있어요 상대 음식을 먹고 싶으면 한 대 맞지 아까 내 눈에 또 뜯기는 거예요 왜 왜 뜯겨 잠깐만요 눈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나만 먹기 싫어 너무 먹고 싶어 약했다 이렇게 취할 뻔했어 두 개째는 저 이거 한 입 먹어볼까 으악 으악 또 맸어 여기 짬뽕이 진짜 맛있게 매워 그냥 무식하게 매운 맛이었거든요 진짜 맛있게 매운 짬뽕이 맛있는 짬뽕집일 것 같아요 사장님 저 lingering 중 좌저분 극혀 아 너무 아플 것 같아 다 먹었습니다 매콤한 맛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잠시만요 한 대 더 때려주세요 좀 더 먹게 아주 먼저 먹고 때려줄게요 저는 평소에 국만들을 안 먹는데 여기 거 먹어요 여기가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짜장면 집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맛있어요 안 주세요 먹고 싶어요 먹을게요 아 진짜로 많이 드세요 야 소리 듣는다 어때? 비슷한 달달이 달달한데 또 매콤한 맛이있어 클라리 필드로 갑니다 와 와 하아 에이짬을 좀 하는데 하아 에이짬을 좀 하는데 타이베이 혹시 좀 먹을까요? 여러분 왼쪽이 옆에 막히면 제일 쉽게 먹는 게 다 잘 들릴 거 오른쪽이 옆에 막히면 재먹는 소리가 다 잘 들릴 거에요 시킨은 최초 에이 제발 왼쪽은 잡고 오른쪽은 대상 누럭이면 더 기조면 사람들이 심하시니까 다음에는 닭밥 말고도 재밌게 할 수 있는 먹방을 좀 더 준비해 볼게요 저희가 진짜 열악해가지고 짬뽕골라 저희가 다이어트를 해서 저희가 다이어트를 해서 먹는 양이 줄었어요 그래서 다 못 먹겠어요 남은 거는 피디텔랑 같이 나눠 먹을게요 다음에는 먹을 수 있을 만큼 가져올게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ASMR 각종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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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